안녕하세요. 1분묘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특흠법 한 달도 안 남았는데 ISMS 신청조차 안 한 거래소가 24곳이라고 봅니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유예 기간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특흠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과 신고 수리 필수 조건 중 하나인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ISMS 획득은 커녕 신고조차 하지 않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24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25일 정부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유예 기간을 한 달 앞두고 사업자별 준비 상황과 불법 행위 특별상속 중간 실적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7월 말 기준 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는 총 21개로 이 중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는 지난 20일 거래소 중에 최초로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또한 ISMS 인증 유액트 거래소는 42개 사로 집계됐는데요. 이 중 바나나톡, 나임빛, 비트니아, 코인위즈 등 24곳은 ISMS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심사 기간에 평균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거래소는 기한 내 ISMS 인증 획득이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미 일부는 폐업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일부 사업자의 경우 사기, 유사수신 등 범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다며 이용자들의 각별한 유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ISMS 인증을 획득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심사 과정에서 신고 불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거래 참여자들은 ISMS 미신청 가상자산 사업자의 폐업, 영업 중단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거래에 각별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